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는 권미란입니다. 최근 농촌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제주의 농촌체험형 여행상품이 출시됐습니다. 귤빛으로 물드는 제주 로캉스인데요. 로캉스는 로컬과 바캉스의 합성어라고 하네요. 당일코스와 1박2일코스로 나눠져 있고요. 하요마을과 신흥 1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감귤과 동백을 이용한 요리 만들기, 숲체험, 태우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번 가을 제주에서 로캉스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제주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경기도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됐습니다. 추가 확산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자치도의 차단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돼지열병 유입 차단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제주의 생명산업인 양동산업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도로 한켠 소독시설에서 약재가 뿜어져 나옵니다. 양돈 농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 소독 통제 시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소독시설 설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입니다. 설치 업체가 부족한 탓입니다.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확인된 지 하루가 넘었는데 주요 거점 지역 설치는 당초 계획보다 계속 늦어지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수의직 공무원 인력도 모자라 전문 예찰이나 방역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공항만 불법 축산물 유입 차단을 위해 자치경찰을 비롯해 방역 인력을 추가 배치했지만 양돈 농가의 불안감을 잠재우진 못합니다. 제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입되면 연간 4천억 원에 이르는 양돈 산업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보다 철저한 차단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 동문재래시장에 노점 판매대가 있습니다. 2011년 노점 회원 상판 이용약관이 만들어졌고 20여 년째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매대는 30여 곳 정도. 노점 자판 운영을 두고 기존 상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한 노점 좌판 상인이 작성한 각서를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시청과 체결한 협약서에는 노점 좌판의 이동뿐만 아니라 매매와 양도 대여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 회원이 이곳을 불법으로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매매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나 누구한테도 묻는 게 그리고 다른 데서 들어오지도 못해. 그런데 이게 XXXX 다른 데 참사하다가 일로 온 거예요. 취재하고 탄속도 진짜 여러 번에 신고 안 들었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게를 운영한 사람들은 그거를 못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일부 상인들은 관리감독 부서인 시청에 민원을 넣은 지도 수년째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주시청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동문 재래시장 내 노점 좌판 운영은 소방도로 확보와 고객 편의를 위해 영업을 지향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초창기 2002년 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중간에 바뀔 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노점 좌판이 운영되는 구간은 행정구역상 도로로 지정돼 있는 상황. 도로관리 차원에서라도 행정당국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20여 년간 상임회 측의 모든 권한을 사실상 일임해 온 탓에 제 역할을 방침했다는 책임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제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조천에 위치해 있는 밀크티가 맛있는 커피숍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이 밀크티만 맛있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유럽으로 보고 계세요. 이곳에서 밀크티 한잔하면서 편하게 쉬었다가 가려고요. 그런데요. 여기 앞에요. 저를 환영해주는 할머님이 있어요. 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이 할머니 소피 앞에서 사진 찍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함께 동영상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짜잔 개봉박주 짜잔! 와 분위기 너무 좋지 않나요? 와 너무 예쁘다. 여기 바로 앞에 찻잔들이 되게 많아요. 우와 이 찻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와 여기 여러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실 수 있는 단체석이 있는데요. 테이블 위에 예쁜 꽃들이 있어요. 어 드라이플라워 아니다. 이거 생어예요. 그리고 여기 다양한 쿠키? 쿠키인가? 이거는 귤 통째로 말린 거래요. 맛있겠다. 이곳이요. 진짜 인기 있는 커피숍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온 이후 15분이 지났는데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다 찼어요. 거의 다 찼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문을 할 때 메뉴판을 가지고 와서 주문을 할 때는 포인트가 종이 있어요. 이 종을 올리면은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짠! 저의 밀크티가 나왔습니다. 얼핏 보면은 그냥 따뜻한 밀크티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층이 나눠져 있어요. 지금 가장 밑이 베이스, 그리고 가운데 우유, 그리고 위에는 생크림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 밑에 이 컵 받침이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너무 예뻐요. 이거를 섞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어우 근데 아까워요. 아까워서 못 섞겠어. 여기 얼음 보이시나요? 이게 얼음이에요. 이제 밀크티를 마셔볼게요. 음! 맛있어요. 음! 지금까지 제가 마셨던, 제가 사랑하는 밀크티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요. 많이 안 달아요. 안 달면서 그 홍차가 충분히 우려진, 그 얼그레이티가 충분히 우려진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네, 저는 오늘 마치 진정한 밀크티 맛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밀크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먹었던 밀크티 맛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밀크티 맛이 궁금하시다면 이곳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쾌청한 하늘과 함께 공기줄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올해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는 주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어서 좀 더 자세한 오늘 제주의 날씨 전해드리죠. 오늘 제주는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이 유입되는 북동부와 산지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 되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흐리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열대 저압보에 의해 비가 시작되겠고 비는 주말 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 해상은 대체로 맑겠고 물결이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며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그 외 해상에도 물결이 2에서 3m로 높게 일고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제주항로로 오가는 여객선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상 여건과 선박 사정에 따라 결항 또는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등 전국공항이 맑겠으나 동해안 공항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구름 많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제주공항은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전국공항에 내려진 별다른 특본 없으며 오늘 제주기점 항공편은 대체로 정상 운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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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